자, 파이브레이션을 위한 호흡법 4분음표 자, 숨을 지금 던지듯이 뱉고 있고 곡선을 계속 그려줘야 돼요 갑자기 던지는 것은 이런 거고 다시 셋, 넷 둘 셋 셋 셋 넷 셋 셋 넷 더 부드러운 곡선 부드러운 곡선 소요자를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